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함께 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agree with agree with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딱 요거에요. 우리가 agree with 어떻게 외운다? 동사 동의하다 동사 동의하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에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I always agree with my parent. 얘는 들립니다. 근데 I really had a hard time in Vietnam because food didn't agree with me. food didn't agree with me. I really had a hard time in Vietnam because food didn't agree with me. 또는 알고 있는 음식 the food didn't agree with me. The food in Vietnam didn't agree with me. 얘는 안 들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에요. 이 agree with 라는 뜻이 우리는 동의하다 라고만 한국말이 머릿속에 너무 세게 박혀있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에요. 해석을 해도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자 하나 더 읽을게요. work work 우리 일하다 라고 알고 있죠. my husband always works hard my husband always works hard do I have to work on Saturdays do I have to work on Saturdays I don't want work today I don't want work today do you want to work with me 얘는 들립니다. 근데 my brain doesn't work my brain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doesn't work 이런 것들 잘 안 들리죠? 왜냐하면은 work라는 단어가 일하다 라고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듣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원어민들이 하는 말 아무리 들어봤자 그냥 그 표현들 돌았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수업시간에도 하나를 알려줬는데 break a leg break a leg 이거는 행운을 빌어 break a leg 원어민이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영화들이 나옵니다. 영화들이 나와서 break a leg, man I'm gonna have an important interview today break a leg, man. You can do it, man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일상생활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때만 들리고 이것도 지나가면은 다 까먹습니다. 우리 50대, 60대들은 50대에서 70대까지 돌아서면 까먹어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고거 먼저 기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듣기 연습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냥 어차피 돌았으면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문장을 갖고 머릿속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 그래야지만 듣기가 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agree with 동의하다라고만 외웠다면은 자, 이제 어떤 음식 같은 것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어 듣기에서 영어는 앞에 있는 주어가 바뀌면은 뒤에 있는 동사의 뜻이 약간 한국말로 해석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어가 I예요. I agree with you. 너의 말에 동의한답니다. The food doesn't agree with me. Food가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I really want to have 청국장 for lunch with you but I can't stand the smell. So, I think 청국장 doesn't agree with me. I think 청국장 doesn't agree with me. 동의하다라고 외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청국장이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즉, 나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자, 밑에 있는 work. 일하다라고 외웠다면은 이제는 뭔가가 이렇게 잘 돌아가다라는 느낌의 work도 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잘 돌리면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다, 뭔가 잘 돌리다, 굴리다. 좋아요. 그래서 I work hard. I work hard. 난 열심히 일하죠. My brain doesn't work. My brain doesn't work. 자, 뇌가 일을 하지 않아. 뇌사상태는 아니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When I speak English, it's hard for me to make sentences. Because my brain doesn't work while I'm speaking English. while 법무하는 동안 while I'm speaking English, my brain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In this room 이렇게 여러분 한 번에 이해해야 돼요. People in the classroom 해석되나요? People in the classroom 해석되죠?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Doesn't work 얘가 동사입니다. Doesn't work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빨리 가봅니다.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In this room Doesn't work 해석이 되나요? 해석이 돼야지만 들립니다. 요거예요. I really want to work with you but you are very sensitive. sensitive 되게 민감하던 소리죠. 요런 느낌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레그는 굿럭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건 안 합니다.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딴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클린이라는 단어를 아나요? 클린 클린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Wash 는 물로 청소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화장실을 청소해요. 서로 알고 있는 화장실 집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니까 Bathroom We don't usually wash the restroom 근데 우린 집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를 자주 합니다. I usually clean the bathroom I usually clean the bathroom 이거 하나 I usually wash the bathroom I usually wash the bathroom 물어봐요. 이 두 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관적인 거예요. 물로 씻고 싶으면 wash 청소하고 싶으면 clean 한국말 똑같죠? 저 화장실 씻어요 저 화장실 청소해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쓸까요? 우리는 청소하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도 클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그렇다고 I really want to wash my toilet I really want to wash my toilet 틀린 표현이다? 조금 안 쓰는 표현이지 이해는 하는 영어다. 일단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듣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영어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하나씩 듣는 연습 중요해요.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 ache의 의미는 어디가 짖근짖근 아픈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는 보통 명사 신체 부위를 씁니다. Headache Tooth ache Tooth ache Toot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What should I do? I have a headache When I speak English I have a headache When I speak 이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 보세요. When I speak English 여기서 when은 뭐 뭐 할 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When I speak English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When I speak English 내가 영어를 말할 때 When I go home 내가 집에 갈 때 When I look at you When I look at you When I sleep When I sleep When I study English When I study English When I watch TV When I watch TV When I watch TV When I study English I feel tired 두 개 연결되는 거예요. When I go home I always take a shower When I feel hot I always turn on the AC Turn on the AC AC는 AC,BC,CC가 아니라 에어컨디셔너의 약자를 AC라고 합니다. 야 누가 그 에어컨 좀 켜라고 했어. 근데 AC 아니 켜기 싫은데 그래서 AC예요. BC가 뭐라고 합니다. Turn on the AC 나 AC인 거 어떻게 알았지? How did you know I'm AC?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said You turn on the AC Yes, I'm AC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한 농담 여러분 잘 이해한다면 듣기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If you understand my joke your listening skills are getting better 좋아요? So when I look at you When I When I study English I have a headache When I study English I have a headache When I eat spicy food When I eat spicy food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When I eat chocolate When I eat chocolat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When I sit on the chair for a long time When I sit on the chair for a long time I have a bagache When I sit on When I sit on When I sit on The chair The chair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When I sit on the chair for a long time I have a bagache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해석이 돼야지만 들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구문 연습 그리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어느 정도 속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 내가 말하는 속도의 두 배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When I study 이렇게 얘기한다면 When I study English 이게 안 들립니다. 근데 When I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원어민들의 속도로 말하는 그런 영어를 이해하고 싶다. 빨리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When I study English I always have a headache. 이 정도 속도까지 나와야지 걔네들이 하는 빠른 말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문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 네이브 검사장의 프랭크셈 영어를 치면 됩니다.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6개월에 9만 9천 원 1년에 19만 8천 원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가 가장 저렴할 겁니다. 10년 동안 가격을 안 올린 이유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영어 홍보 해봤죠? 제가 만들어놓은 그 교육 과정으로 정말 기초 영어 회화만 한번 7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 책도 많이 사지 마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딴 데는 막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하는데 저는 상담할 때 그냥 기초 영어 회화 일단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7번 8번 듣고 거기 있는 말 똑같이 따라 할 때까지 빠르게 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스터디 모임을 가도 영어 못한다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 뭐 1대1 강의도 좋지만 일단 요게 돼야지 기초부터 작고 듣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1대1 강의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수업도 효과가 있고 그런 겁니다. 프랭크셈 영어에서 저를 믿고 시작하시고 요게 좀 되시는 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영어에 대한 감이 오면은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영화원에 오셔가지고 시작해보시죠. 수업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강남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하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1만원 두 달에 33만원 동탄은 두 달에 36만원 그리고 서울은 매달 20만원입니다. 조금 비싸긴 해요. 서울은 한 번에 8명 정원이에요. 요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제가 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 가지 해줘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지금까지 프랭크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셈입니다. 오늘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잘하려면은 내가 소리의 흐름을 빨리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해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문들을 많이 공부하자. 요게 핵심이죠. 자 우리 after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after after 주어동사를 쓰면은 주어동사 후회란 뜻이에요. 태양의 후회 안 돼요. after I study English after I study English 들리나요? after after I did my homework after I did my homework 자 괜찮죠? 잘 따라하고 있죠? after I met you after 들리나요? after I married my husband 나쁘지 않죠? after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after I took Frank's class after I took Frank's class after I hiked after I hiked hike의 의미는 등산하다 하이킹 가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after I went skiing after I went skiing 내가 스키를 갔다 온 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after I cleaned the bathroom after I cleaned the bathroom 이렇게도 될 수 있고 after I made a mistake after I made a mistake made a mistake 실수를 만들었다 즉 실수를 했다라는 소리죠. after I cooked after I cooked after I ate spicy food ate 대신에 have라는 동사로 가볼게요. after I had spicy food after I had spicy food after I went shopping after I went shopping after I looked at the sunset after I looked at the sunset look at the sunset 일모를 보다 after I invested my money invest invest 투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한 후에 after I invested my money after I invested my money 이렇게 after I came here after I came here after I drank after I drank after I had lunch with Frank after I had lunch with Frank 해석이 되나요 머릿속에 해석이 되면 재밌어요 after I danced after I danced after I played golf after I played golf 앞에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after I fought with friends after I fought with friends fought with fight with 아이드의 과거형입니다 after I took care of my baby after I took care of my baby 내 아기를 돌본 후에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문장이 나와도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주어동사로 가면은 주어동사 한 후에 주어동사 합니다 자 여기가 현재면은 여기도 현재로 가고 자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없고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after I worked I felt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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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I traveled I felt happy after I traveled I felt happy after I traveled I felt happy after I married my husband after I married my husband I felt angry After I married my husband, my life became better. My life became better. 미컴의 과거형, became. 뭣뭣이 되었다. After I married my husband, my life became better. I really recommend everybody get married. Because after I get married, my life became bett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After I watched the sunset, I had dinner with my girlfriend. I had dinner with my girlfriend. After I watched the sunset, I had dinner with my girlfriend. After I came home, I washed my feet. After I came home, I washed my feet.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I started watching TV. After I did my homework, I started watching TV. 이렇게. After I did, or finished, my homework, I started watching TV. I started watching TV. After I come home, I always go to the gym. I always go to the gym. After I work, I always take a rest. After I work, I always take a rest. After I went hiking, I felt super tired. After I made pizza, the kitchen became messy. 들리지 마요? After I made pizza, the kitchen became messy. 요겁니다. 많은 분들이, kitchen, chicken. 헷갈리죠? I always eat chicken in the kitchen. I always eat chicken in the kitchen. What are you doing in the kitchen? None do anything in the chicken, but you can do something in the kitchen. 이렇게 라인도 만들어봤네요. 자, 애프터입니다. After I work, I usual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After I work, I usual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exercise?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exercise? 들리지 마요?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exercise?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argue with your husband?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argue with your husband?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take a shower?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work out?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게 들리기도 하고 말이 빠르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지만 영어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have breakfast? After I have breakfast, I usually brush my teeth After I have breakfast, I usually brush my teeth After I take a walk with my husband, I usually take a shower After I take a walk with my husband, I usually take a shower 이렇게 좀 긴 문장이라도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속도와 여러분이 해석하는 속도가 같아야지만 영어가 들립니다 After I take a walk, 산책한 후에 With my husband, I always take a shower I always take a shower 요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After I drive a car, I always check the engine 뭐 이렇게 After I talk to my children, I always hug them After I talk to my children, I always hug them I always hug them 안 따라는 동사가 되겠죠 After I do my homework, I just do nothing After I do my homework, I just do nothing After I take Frank's class, I feel like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좀 길어지면 좀 어렵죠 After I take Frank's class, I feel happy 요거는 또 들립니다 After I take Frank's class, I feel confused 또 요건 안 들려요 왜냐면은 confused 라는 단어가 헷갈리니까 자 이 confused라는 단어는 헷갈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 듣기는 이렇게 구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구문을 알아야지만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구문 연습 프랭크셈 영어에서 네이버 검수장에 프랭크셈 영어라 치면은 제가 또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 듣고 숙제하고 말하고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나오지만 듣기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7년 했어 근데 말이 안 나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 프랭크셈 영어 유튜브만 들었는데 말이 안 나와 말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말이 나오는데 누군가를 얘기하면 말이 안 나와 그 연습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구문 잡는 연습 되고 제가 말하는 요 듣기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 영어 학원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지만 영어가 는다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학원 아니면은 스터디 카페 스터디 그룹 이런 데 참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하면 이런 데 참여해봤자 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주눅 들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민폐가 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싫고 이런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혼자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구문 연습 해야 돼요 좀 지겨워요 혼자 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습니다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저희 프랭크셈 영어 1대1 전화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 15분 동안 숙제 내주고 숙제 검사해주고 그걸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참 좋아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저희 프랭크셈 영어에서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셈이었습니다 프랭크셈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프랭크셈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